쯧, 눈물 나네 흐흡, 6인큐는 좀 빡시다 흐흡, 아, 스윗이, 어, 그래서 그런가? 가만히 있다가, 상, 여기서 루슈가 나오면 어,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딴거 업득하고 아니야, 그냥 루슈 하면 될 것 같아 어, 슬쩍 뺏겼다 괜찮아, 팔아우면 돼 그럼 메르시 왜 자꾸 메르시를 하려 그래요 파르시, 파르시 지금, 지금 힐러 없잖아 팀보 오세요, 팀보, 자, 팀보 오시고 리포, 나쁘지 않은데? 어, 아하 잠깐만요 솔져님이 루슈 해야겠다, 솔져 솔져님이 루슈 해야겠다 솔져님이 루슈 해야겠다 솔져님이 루슈 안 돼요? 솔져님이 솔져가 약한데 좀 어 어 KD도, 어 저, 영웅님이 루슈 해주시면 안 돼요 어 아,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안 하세요 아, 좋다 감사합니다 자, 정면 들어가서 기회되면 왼쪽으로 한번 뚫어봐요, 왼쪽으로 왼쪽 방 맥크리에, 저 맥크리 하나 들어가서 잡아보자 디바, 디바 왼쪽, 디바 왼쪽 맥크리 컷 무실에도 컷 아, 이거면 아나, 저기 자리야 잡자,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솔져 잡았나? 자, 콧 나이스 디바, 아이, 좋다 나, 나왔으면 나이스 자, 좋아요 벨크리 컷 어, 여기 못 넘어가야 돼, 아이씨 충격탄 쓰면 넘어가잖아 어, 힐 쳐봐, 저 힐 쳐봤어 어디야? 아이씨 메르시 죽었나? 아, 살려줘! 어우, 오케오케 자, 콜로라도님 어서오시고 어, 준비 됐습니다, 이제 힐을 줘야지, 뭐해 이끌어, 나 지금 어떡할라고 어, 잊고싶어 기주 사용편을 해 죽imp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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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역시 메르신은 이번에 라인 진짜 좋았다 마지막에 솔져 낙사 꿀잼 영웅을 선해하십시오 디바님이랑 라인님 있으니까 회복도 잘 돼요 궁? 궁 게이지가 미친듯이 찹니다 주위소 기름 넣듯이 쭉쭉 찰거 아니야 쭉쭉 찹니다 그러면 파르시 죽으면 힐 넣으면 되고 너무 좋네요 흠 흠 흠 무고한 일은 지키겠습니다 아 계속 치료해줄게 따라오시면 따라와봐 역시 4인취가 재밌어 6인취 너무 빡대 정신돈이 해로워 6인취 하지 말아야지 5인취 밤시간에 6인취는 지옥이야 헬이야 헬 다 부캐라서 또 코어 부캐요 다 부캐야 진짜 30초 제가 여기 있어요 좀 앞에 있다올까요 여기 앞도 괜찮은데 여기 시스템 확인 이상없음 전투준비 완료했습니다 여태 때리고 바로 그냥 저희들어가면 돼 입구에 얻어뜨리세요 그냥 낙사 한번 낙사 한번 하게 낙사 오케이 5 4 3 2 1 복격이 시작입니다 반 반 반 반 반 반 난다 온다 온다 지정 확보소 지정 확보소 겐지 뒤로 왔다 아싸 나이스 중찰 나이스 중찰 중참 겐지가 죽었어 겐지가 겐지라도 아우 실패했나 실패했는데 겐지 들어왔어요 딥지 겐지 부활 완료 거점 들어왔다 거점 나 힐 먼저 어디갔어 부활을 왜해 이거를 부활을 왜하냐고 저는 한번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 진짜 부활을 왜해 지금 해야지 빼야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김묵지에게 비밀게 없는데 빼요 빼 셀티 나 자 트로트 거점에서 막합시다 거점에서 나가지 말고 알았으면 뒤에 있을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나이스 디바 뭐야? 살아났어 안 돼 나 죽었다 자 고생했다 파라 넌 이제 끝 붕쓰고 루슈로 바꿔 예? 붕쓰고 루슈로 바꿔 아 바꿨네 자 조금 뒤로 와주세요 조금 뒤로 너무 나가지 마시고 아 우리 팀도 안 넘어갔구나 그냥 하자 그냥 아 너무 왔구나 너무 안갔구나 안 넘어갔구나 아 메르쉬달 안았달 힐러 다짤 아프리카 좀 화질이 안좋아 아프리카가 화질이 좀 아시습니다 12월 1일부터 화질이 좋아지니까 어 일주일만 참으세요 그때부터는 4000K 4000K 초고화질 초고화질로 방송 볼 수 있어요 메르쉬 부활 있을거에요 얏 벌써 또 준비됐어? 캔디 캔디 포화을 아껴 포화을 아껴 귀여워 네네 지친자의 휴식은 잇다 뒤와만 좀 봐주세요 뒤바만 아 나만 짠 좋아해 아 나이스 동독님 역시 디바 잘하셔 젠지 넘어온다 요올 치유 주문을 걸고 있어 이제 솔져님한테 계속 주다가 애들이 많이 죽으면 커서 살리고 좀 뒤로 빼요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빼 빼 너무 나가 거기서 잘리면 안돼 이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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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어요 아 너무 나갔어 쩡삠 거점 좋아요. 너무 나가지 마시고 라인님은 특히 너무 나가지 말아주세요 형님 메르시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잘하네 메르시 앞으로 나 파라할때 담당 메르시 시켜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나 금체으로 일부러 그런거야? 그러면 나가지 않는, 너무 나갔어 너무 나갔어 방벽을 내리면 되잖아요 그냥 방벽을 내리면 그냥 채워져 로드... 로드한테 잘릴까봐 그래 리퍼 뒤로와요 리퍼 뒤로와요 뒤에있어 뒤에있어요 수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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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벨벌 아 이거 잡은건데 리퍼 개피 부활! 안되네 아 메르시 잘 숨어있어 죽으면 안돼 또 잘리면 안돼 밟아야돼 곧좀 밟아야돼 곧좀 들어가야돼 메르시 또 다 밟아야돼 내 시종은 죽지않아 하나 팁 하나 컷 리퍼 컷 메르시 컷 와 또 곧 와 지린다 치자마자 88포 됐어 흐흐흐흫 장난 아니다 쥐오빠요 이제 마지막은 진짜 그냥 숨어있을게요 뒤에 야 넌 진짜 잘한다 밟이예요 흐흐흫 어 이 림 뱃 뭐야 호우완 라인 들어와 라인 들어와 라인 들어와 이제 들어와 아유 더 이상 안돼 아까처럼 로드오굴 잘리면 안돼 아유 이거 뻘긋이 아까 아끼지 어차피 거점 애들 들어올텐데 volatile retention 머 연락 실력 로드오ations 으아악! 아이고 괜찮아요 우리 시간 엄청 많아 4분 남았어 자 끝냅시다 4분이면 진짜 품집 이 집 저 집 별집 다 할 수 있어 파라 우클링 뭐지? 아 이거 우클링 이거구나 점프 점프 저는 스페이스바로 해놔갖고 원래 스페이스바지 참 야 원래 그 두개 다 자 꽃시윙님 어서와요 자 12시 15분 전 추천 한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은 행운입니다 자 지금 누를 수 있고 12시 한번 더 누를 수 있어 더 누를 수 있어 왜이렇게 봐 말이 안나왔나 오늘 개피곤한가보다 여러분 행운이니까 빨리 눌러줘 오 리포 딸렸다 오 리포 딸렸다 오 리포 딸렸다 어디갔어 베르시 죽뻔했잖아 피 2내만 썼는데 베르시 어디가 저 저 지금 끌려가지고 오케이 아 저걸 끊는데 아 난 이거 내가 대신 맞아줄게요 자 메르시 아마 저기 뭐야 저쪽 구간 있을거에요 자 이번에도 왼쪽으로 들어가보자 왼쪽 왼쪽 영웅님 일어나세요 아이 개 썰렸네 교재는 궁에서 하면 됩니다 자 궁 있어 다같이 한번 쟤네들한테 궁맞으면 제가 바로 궁맞으면 되니까 이번에 만약 실패하면 파라 빼고 솔저 갈게요 아직 3분이 있어갖고 자 왼쪽으로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요 왼쪽 라인 오면 저 왼쪽으로 한번 들어가 고운이긴 하가지고 저 자 뒤로와서 어그로 한번 끌게 네 좋아요 뒤로와서 어그로 좋고 오 호그있다 자 라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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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뭐야 아 나 궁있는데 다 털렸네 자 저쪽 궁맞이 빠졌죠 파라님 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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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님 왼쪽 어 괜찮아 뒤에서 지금 저기 뭐야 아나님 궁있으니까 리퍼주시고 어 그거 리퍼주고 그 다음에 어 라인 또 돌격 들어가고 파라님 이쪽 파라님 이쪽 공격기가 준비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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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날아가죠 파라님 파라님 저 뒤로와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로도가 보고있어 석양 석양 왼쪽 메릴삐 메릴삐 메르쉴 구할없어 얘네 걷점 밟아줘요 고점 나이스 우리 모두 군인이다 오지마 아나 컴 나이스 수고하셨어요 좋아 아나 해줘서 고마워요 여웅님 감사하고 욕심 안 불려서 그래 욕심 부렸으면 젖을수도 있어 나 라인하트 저거 제일 싫어 무서워 자다가 꿈에 나올 것 같아 자 칼 구할게요 야 오늘 파르시 꿀잼을 한번 느껴봤네 한 번 더 할까요? 맵 봐서 맵 보고 가는거지 뭐 조합 보고 가야지 라인을 이번에 누가 해주셨지 아리조나님이 라인을 해줬지 동독님 뭐냐 아 그거 너무 잘해 디바 너무 잘해 디바 고프야 너무 잘해 왜 웃어요 비웃는데 지금? 아리아리 왕의 길하면 또 파라 파라메르기